안녕하세요. 수매뜸입니다. 제가 스쿼트 응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 최초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즐겨하고 평가가 좋은 운동으로만 순서대로 4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40초씩 운동을 한 다음에 10초 휴식으로 4가지 문답을 반복하고 총 3세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엔 스쿼트와 백런지, 두번째는 스쿼트와 사이드킥, 세번째는 스쿼트와 상체 트위스트, 네번째는 스쿼트와 힙 익스테이션입니다. 좀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스쿼트를 했다가 한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앉습니다. 다시 앉고요. 반대쪽 갈게요. 다시 스쿼트. 요게도 중요한 거는 백런지를 하는 순간에 앞쪽 다리에 체중을 걸어주셔야 돼요. 내려가고, 그래서 한쪽을 두 번씩 펌핑 스쿼트를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안고, 안고, 안고. 너무 힘든 분들은 조금 더 일어났다가 해주셔도 돼요. 보내고, 다시 스쿼트. 계속 엉덩이 쪽으로 펌핑감을 가져온다는 이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택초 유지. 사이드킥을 이어서 할 거예요. 원리는 엉덩이 그룹을 늘렸다가 바로 수축을 하는 정도의 가이드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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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무릎을 완전히 펴내기 전에 한쪽 다리를 멀리 보내요. 호흡의 패턴은 앉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뻗고 앉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뻗고 이때 옆구리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최대한 멀리 뻗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이드, 중독질의 힙으로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 둘, 버티는 쪽에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힘도 굉장히 중요해요. 10초 유식 이번 영상에서 10초 유식은 다음 영상을 준비한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갑니다. 스쿼트 트위스트 시작 스쿼트하고요. 트위스트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스쿼트, 사이드 트위스트 머리 뒤를 계속 대면서 트위스트를 해주셔도 되고 손을 잡았다가 살짝만 가슴을 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앉고 앉으면서 엉덩이가 늘어나게 돼요. 앉으면서 엉덩이를 올렸다가 다시 수축하고 발대쪽 후 쉬는 시간 10초 마지막은 가장 엉덩이를 폭발적으로 쓸 수 있는 스쿼트 힙핑 텐션이에요. 바로 갈게요. 시작 하나, 둘, 둘, 둘 보시면 바닥을 쓸어내듯이 엉덩이를 멀리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최대한 멀리 보내는 게 포인트예요. 다리를 들은 순간에 허리를 세울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약간 앞쪽으로 긴 상태에서 엉덩이가 조금 더 편하게 수축될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멀리 다리를 멀리 보내야 하지만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 힘으로 그대로 다리를 칠 수 있어요. 자, 한 세트가 끝났어요. 딱 20초 쉴게요. 10초 살살 쉬고 잠깐의 한 세트가 끝난 다음에 20초 쉴이기 때문에 굉장히 숨이 차긴 하지만 이렇게 한 세트를 돌리고 나면은 전신이 다 개운하고 하체 전체가 시원하면서 엉덩이가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바로 갑니다. 시작. 스쿼트, 빽먼지, 스쿼트, 빽먼지, 내 엉덩이가 계속 여기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게 말게요. 손부터 내려가고, 앞쪽 뒤꿈치의 체중을 계속 실어볼게요. 무릎 두개 세웠다가 반대쪽, 이번에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달바닥 안쪽이 힘으로 좀 중요한 동작이에요.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고, 가져오고. 자, 한 쪽씩 더 해볼게요. 휴식. 다음은 사이드 캡 동작입니다. 저는 사이드 동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버티면서 등척성으로 얘네까지 운동을 하는 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Let's go. 하나, 둘.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팔을 머리뒤로 뗄 상태에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앉았다가 멀리. 마치 다리로 큰 포물선을 그려줘야 돼요. 앉고, 밸런스 잡고. 버티면서 밸런스. 절대 발가락과 묶음의 힘으로 버티지 마시고, 엉덩이 뒤꿈치에서 연결해서 그 힘으로 서 있는 다리의 힘을 써주세요. 멀리 보내고, 앉고. 쉬는 시간. 다음은 트위스트 동작이에요. 트위스트 동작 하면서는 버티면서 상체를 트위스트하기 때문에 복부가 너무 틀어지시면 안 돼요. 밸런스를 잡아야 돼서. 시작. 하나, 둘, 트위스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힘드신 분들은 다리만 앞쪽으로 드는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앉고. 그 다음에 밸런스가 좀 더 잡히면 그때 가슴을 살짝 틀어주세요. 고개보다 팔은 고개랑 팔은 멀리 돌리는 게 아니라 항상 몸통. 갈비뼈가 회전을 해야 돼요. 다시. 벌써 또 마지막 동작이네요. 힙 익스텐션 가방으로 팔게요. 호흡 말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리를 보낼 때 무릎을 펴나 살짝 접거나 상관은 없는데 너무 과하게 무릎을 펴면 앞쪽 뱉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약간 부드럽다는 정도로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놓고. 어느 순간에 호흡을 많이 뱉어주세요. 아래쪽 다리는 발 안쪽으로도 힘을 쑤어서 버텨주시고요. 다시 20초 쉽니다. 이제 땀이 좀 쬐끗 나시고 숨도 더 차고 저보다 더 숨이 가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가 20초가 더 근처 간다고요. 호흡만 다듬고. 호흡만 다듬고. 다시 갈게요. 스쿼트 뺀 건지. 시작. 하나, 둘, 둘. 앞쪽 끝이 좀 걸어주세요.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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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끈 위에 이미지. 발끈 위에 이미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는 약간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이드킥 갑니다. 준비하시고 이번엔 이쪽부터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앉는 것보다 멀리 끔적하게 뻗어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내려오고 부드럽게 앉아서 다시 뻗어내고 중심을 잡으면서 가져왔다가 하나, 둘, 둘. 이게 너무 힘들면 앞에 있는 의자나 벽을 잡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버티고. 킥. 버티고. 킥. 아, 힘들어. 하나. 자, 두 가지 동력 남았어요. 파이팅 할게요. 스포트랑 상체 트위스트. 자, 이러다 또 시간이 왔어요. 조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제가 안전하게 복부 힘을 단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당만큼만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파이팅. 다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정리하시고 갈게요. 오른쪽부터 시작 또 마지막 세트라서 힘이 날 거예요. 파이팅 할게요 힘이 떨어졌는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여기 다 왔어요. 파이팅 마지막이라서 힘이 날 줄 알았는데 3, 2, 1, 끝 오늘 하체 운동으로 뭔가 운동을 채우고 싶은 분들은 저랑 지금 이렇게 3센트를 했는데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총 6번 바퀴를 올려주시면 충분하고 확실한 하체 운동이 되실 거예요.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